어, 나 지금 막 도착했어. 타니 당연히 나왔지. 내가 혼자 있겠어? 차에 짐신중이야. 못 본 새도 근사해졌어. 키가 더 컸고 얼굴은 좀 탔어. 알잖아, 캘리포니아 햇빛. 타니도 나 더 예뻐졌다고 당연한 소리라는. 호텔 도착하면 다시 연락할게, 끊어. 네, 거기요. 좀 전에 나보고 웃었죠? 왜 웃었는데? 아, 뭐예요? 나는 일본인입니다. 당신이 일본인의 부를 했으면, 나는 거기에 부를 했을 때, 다시 연락하지 못했어. 그렇군요? 실례합니다. 야! 왜 비웃었냐니까? 비웃은 게 아니고, 통화 내용이 보이는 거랑 달라서 그냥 봤어요. 내가 지금 토론하자는 걸로고요? 다시 말하지만 비웃은 게 아니라, 동질감 같은 거였어요. 여기서 나만 환영받지 못하는 건 아니구나. 뭐 그런 생각. 뭐? 일본인인 척한 건 미안합니다. 그럼. 어머니는 어려운 상황은 아니죠? 이 부분은 없나요? 아니요. 그냥 열어둘. 감사합니다.